오우 다 했다 내려갑니다 자 호무새 멈춰있는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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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내 낙하사는 어떻게냐? 저는 이 애 이 애기로 할게요 호무새 혹시 멈췄어 지금? 어디 방향인가요 어디 방향? 이 애니 이 방향 호무새 멈췄어? 오 나 뭐 사람들이 순간인동 아니야 왜? 어 이 애니 파밍 못하겠는데? 너무 늦게 내려갔는데 이거 저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저도 너무 늦게 내려갔는데? 저 있는대로 붙으십쇼 저 있는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핑이 이상한거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막 쭉쭉 끊겨요 사람들이 오늘 인터넷 상태 안주신거 같은데? 논쟁님 이거 주먹의 힘을 보여줘야겠네요 이거 아군도 설마 때리면 피 다나요 주먹으로? 네 답니다 어어 10달았어 10달아요? 예 열방 맞으면 죽어 아니 도끼가 도끼가 30 아닌가요? 오른쪽에 사람 오른쪽에 사람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뭐야 무기 못 얻으셨네 저도 지금 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만 저 렉걸리는지 안걸리는지 한번 때려볼게요 누구누구 맞을래요 지금 홍새 튕겼습니다 우리 홍새님 홍새 만나러 돌진할까요 저기로? 홍새 만나러 갑시다 홍새 만나러 갑시다 코리안 파이터의 힘을 보여주죠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고오 이내 전술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강원도에 감자중력 치킨쿤입니다 안 됐네요 드리내세요 어차피 저희 총이 없습니다 도끼라 이 친구가 권중이에요 도끼 이래서야 솔로 밀어붙여 이래서야 중국인이 또 판다TV가 또 역시 상태가 뭔가 이상해요 하이지가 지금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게임 시작합니다 오케이 전 준비됐습니다 오! 잡혔다 오! 바로 잡혔네요 오! 이번에 렉 없다 저 이번에 클린해요 이번엔 클린합니까? 저도 클린합니다 맛있어 죽겠다 근데 뭔가 상단에 뭔가 영어로 뭐시기 저시기 뜨는거 같은데 이것도 위험한거 아닙니까? 그렇대요 저는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오늘 SK 인터넷이 안 좋네 아 SK 아니 누가 아니 유선 인터넷으로 SK를 아니 근데 SK 쓸 수도 있죠 그 왜 그러십니까? 아 유선은 SK 안되면 일단 SK 바꿀겁니다 기가 인터넷으로 아니 유선은 SK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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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로 바꿀거에요 KT로 누나 KT로 바꾸셔야지 유선은 유선은 SK가 똥어짐이에요 똥어짐 똥어짐이야 오케이 오케 이제 정상적인가요? 오! 저는 S 어! 누구랑 비슷시 졌어? 저는 S- 자 여러분들 NN이 방향 NN이? NN이? NN이 방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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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내려왔어요 대교수 게 있고 경찰차 한 대가 오케이 아무도 안 내려간 거 같은데 사람 저희 두 명 내려왔어요 호문세랑 전화 저는 철치로 왔어요 저는 거기 이제 도착하거든요? 저는 철치로 왔어요 철치 컴행할게요 아무도 없는 거 같으니까 철치요? 예 저는 SSE로 왔었어요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오 매그너 오 군화 가방 오케이 풀템이야 오케이 한조 대기중 한조는 안돼 봐봐요 한조 모르니까 호문세님 울잖아요 아 근데 무기가 오 전투가방 여기 두개나 있다 여러분들 저 풀템입니다 다 묶었어요 저는 매그넘하고 한조 먹었습니다 전투가방 두개하고 어 뚜껑있다 뚜껑있다 어 호문세 이거 먹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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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커즈 잠깐만요 여러분 저 총 쏴지는지 한번 쏴 볼게요 아 쏴 지네 쏴 지네 오 샷건 지금 확인했어 일단 저희 쨍이님 제가 지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뒤팔 신발 갈아진을이요 어흑 오케이 D 8 해서 샷건 구했습니다 오х obviously 코멘서 D 8 로 가자 잠깐만 D8에는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화살은 버리면 안돼 남서 남서 남서쪽 남서 남서 어디야 남 남서 남서 WS SW D8에 있는 교회에 있는 쪽이 있어요 제가 아저씨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멀리 떨어지세요 지키님 아는 사람인가요? 예 아는 사람입니다 하이자 할때마다 찾아오는 아저씨 계시거든요 젠틀맨도 왔거든요 지금 저희들 멤버가 장난이 아닌데요 유긴 파티 됐는데 저 보이죠 여기 안녕하세요 차 타고 계시네요 차 타고 오시네 어 뭐야 문 왜이래 문이 공중에 떠 있는데요 난 표지가 안보이는데 전 표시 보이는데 홍세 여기 C야 여기 C 저는 D8에 있는 교회 교회 아 D8 저기있다 교회 저기있다 홍세 NNW NNW 교회 저기있는데 NNW 오 표시 사라졌다 여기 아닌가? 잠깐만 어디지? D8에 있는 교회 그럼 잠깐만 제가 강가 쪽으로 갈까요? S E로 가야돼 S E로 가야돼 오오 여기 표시된다 이제 이 주위에 교회가 어디있더라? 내가 봤을때 D8이면 저쪽인데 강 건너인데 강 건너? 네네 강가로 갈게요 어 이건 저기다 저기 집부지있죠? D8 왼쪽 위에 저 집부지 있잖아요 집 막 하얀색 막 쏜다 쏜다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누가 쏘는거지 지금? 뒤에서 아까 도타라는 닉네임이 우리한테 덤벼었거든요 근데 이거 벌써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붙었어 벌써 40명 남았는데 저희 신경쓰면 안됩니다 신경쓰면 안 돼요 오 뒤에 붙었다 뒤에 붙었어요 경찰차 경찰차 일단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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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일수도 있습니다 타세요 타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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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퍼뜨렸어 퍼뜨렸어 제가 퍼뜨렸어 우리 제팀에 죽었어 바이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의 희생을 헛되 예수는 안됩니다 아 뒤에서 아까 덤벼오던 경찰차 막아주는게 젠틀맨이였구만 아 저희 5도만고 제가 탈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밍했어요 갑시다 갑시다 어 금방 누가 썬거 같은데 아닌가 아 예 기분타 기분타 여기 파밍해야 돼요 오케이 오 매그넘탄 오 근데 매그넘 엄청 센데 어 LR이다 아 LR이네 전투가방 없으신분 어 있으시구나 다 그러면 갈아서 방탄복 방탄복 만들라고 했는데 어 액케 아 간발에 차이였어 아 근데 지금 제가 똥오줌이라가지고 어 매그넘 써야겠다 제가 좀 많이 싸워야될거같거든요 매그넘 샷건 써야겠다 매그넘탄 보이시면 말씀해주세요 여기 제가 드릴게요 전투가방 어 지금 뭔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눈쟁이 감사합니다 가방 가방 잘쓸게요 예 한주하고 제가 매그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매그넘 샷건 어디까지 가신거야 왜 이리 조용해졌죠 뭐지 갑시다 아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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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여기까지만 뒤질게요 네 문 안열리는거 보니까 여기는 어우 좋아 그렇지 위 레이드킷 있고 스니커즈 없는 분 신으세요 스니커즈는 있는데 있습니다 맥크리 맥크리탄 구하고싶어요 맥크리탄 3 맥크리탄 3 상대가 좀 많이 멀리 있을때만 사용하시고 응 너무 좋아하면 안됩니다 아 그래요? 맥크놈이 그렇게 좋은 종인가요? AR보다 쎄요 차투트릴때 가장좋아요 오 뭐야 이 집이야 이 집에 원피스가 숨겨져 있을거 같다 아니 화살만 있고 왜 한조 없지? 오 전투가방 오 맥크놈 탄 다 들고 오셨어 여기 여기 피스키퍼 타널 많거든요 어 피스키퍼 탄 어디? 어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피스키퍼 탄좀 여러분 저 총놈 쏠께요 저 잠깐 연습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있지? 어 여기있네 오 피스키퍼 탄 엄청났 아까 왜 못잡았을까 너도 그러면 몇발만 너도 그러면 몇발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거 탈 안만들어져 잠깐만요 방탄좀 만들게요 어 됐다 됐다 네 만들어졌어 어 뭐야 저거 왜 차 너무 막다르는거 아니야? 무서워 저기 안타 저기 다 딱 터질거같이 홍샘이 좀 운전을 공격적으로 하시는거 같아요 네 여러분들 승객 입장에선 조금 저도 운전 저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치킨은 뭔가 좀 안정감이 있고 홍새님은 엄청 공격적인 운전법인거 같아요 어 내가 또 운전 잘한다는 소리를 듣네요 여기서 홍새 걱정하지 말아 어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아트 아아 어허 뭔가 너무 공격적이다 이거죠 홍새 차피없으면 언제나 말해 뒤로 갈테니까 오호야 거의 스톤트맨급인데요 근데 이거 아직 이제 1단계인데 22명 19명 남았어 아니다 18명 남았어 에이 뻥탄에 1등하고 끝내버릴까요 보이자마자 다 죽여버려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 사실 왜이리 깨똥같이 나가냐 어 저 여기 조심해야돼 몇번이나 싸웠지만 낙차나 탄속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낙차가 있어요? 예 있어요 한조 화살처럼 아 한조 화살 말고 통 총 아니아니아니 그니까 한조 화살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상대방 보이면은 머리쪽을 잡으시고 좀 많이 멀리 있을 때 아니면은 머리쪽 쏘면 못해도 배나 아니면 다리가 맞거든요 응 오케이 투구가 몇방에 빠져있죠? 네 여러분 머리를 쏘십쇼 머리를 어이 레이싱 게임하나요 어이 오우 막운전하네 아 쫄지마세요 님들 쫄지마세요 쫄지마세요 막운전 막운전하지마요 범벅한가요 크흐흫 흐흐흫 흐흫 흫 흫 아 그렇 paw 지금 또 지금 시점에서 사람 좀 만나서 싸움을 해야지 저기 그 또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쵸고 그렇죠 샷발 좀 감을 잡아야지 스미나 사람이 없네 이거 흐흑 ㅎ흡 그래도 혹시 운전 해보실 분 있어요? 전 싫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전 괜찮아요 지기님 흫 믿어요? 코리아 베스트 드라이버 앞에서 어깨코리아 코리아 베스트 드라이버로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서 여기 뭐 건질 만한 거 있어? 어잠깐 멀리 총소리 방금 느껴지지 않았나요? 예 왼쪽 위에 총알이 바람을 바르는 소리가? 응 저 NW 저거 사람 아닌가? 잠깐만요 어? 뭔가 검은게 빼꼼꼼하지 않아요? 저거 사람 아니에요? 아아아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다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왼쪽에 경찰차 왼쪽에 경찰차 어? 온다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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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PSM 어 아저씨네 아저씨네 흐흐흐 아저씨 아 PSM 킬러? 아저씨 여기 타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 저기 탈게요 저희 여기 4명이라서 티 안나거든요 따로 가겠습니다 따로 간대 따로 간대요 따로 어 5인 팟 이게 원래 5인 큐지 않습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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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절대 저희가 부정행위를 아 잠깐만 참 참 너무 무섭게 저 우리는 4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명 플러스 해도 한명이 저기 될겁니다 에헤이 아 근데 사람이 안보이네 수은이 앞에 5도 방구해서 기름좀 빼주세요 오케이 갓바 없으신분 갓바 여기 상당히 없을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왜 호무샘이 없대요 저는 저는 있습니다 두개 버렸어요 두개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드럭에 넣어놓을게요 아마 안넣어질거에요 운전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오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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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시고 수분인 다 키세요 근데 제작한 갓바하고 그냥 갓바하고 방어넥 차이 했나요? 네고도 하고 그냥 만들어진 갓바는 한방이면 없어지구요 그니까 뭐냐 드랍으로 먹는 갓바는 두세대 막아줄거에요 아 그래요? 저는 제작인데 흐허허허 제작은 한방입니다 아 근데 지금쯤에 사람 만나야될거 같은데 그니까 지금 이제 열두명 남았는데 세파티 남은거 같은데 야 한번 먹을까요? 어 여기 안 털었다 홍석이 먹을래?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들 빠르게 털어봐요 어 AR AR 엄청 많다 탄 저는 AR 안쓸거에요 이거는 맥크리 쓸까요? 맥크리 오케이 맥크리 탄 맥크리 탄 맥크리 탄이 없어 AR 탄만 엄청 많고 AR 어디있나요? 여기 엄청 많 두개나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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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차 소리 하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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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응? 우리 이거 차가 너무 많네요 근데 이 차 터질거 같은데 불안해 49 남았어 아니네 안터진대 안터진대 아니에요 홍세님이 운전 잘해주실거에요 야 예 믿습니다 사람 만나러 가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도로쪽으로 갈게요 도로쪽으로 아 윗 저 동영상 여기에 사람이 분명 오거든요 에? 있을거 같은데 예 기다리고 있다가 칠까요? 예 제가 원거리 지어낼께요 음 여기 내릴까요? 여기에 자리 잡죠 오케이 내리십시오 SS2 방향 에어드랍 어? SS2 저기 멀리 SS2 에어드랍 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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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갈게요 먹으러 갈게요 우리 에어드랍 먹으러 갑시다 체키님 저도 태워주세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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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저기 우리 코스트코 터너요? 코스트코가 아니다 뭐야 저거 지..짐? 짐스? 짐스? 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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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갑니다 짐스 안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있어? 어허허 보면서 어디야 S야? 어허 W? 어디? 안 보이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정면에 누구있다? 경제창?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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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프 지프 경제창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세대야 나무해 내렸어요 내렸어요 자리잡는다 저 뒤 저기 어 저기 붐에로고 있어요 여러분들 까불지 맙시다 예 이거 우리 위에서 칩시다 우리 어 이거 비행기 포켓값은 피하고 저거 뭐야 막 터진 쭉 내려요 남기다 또 와 저희 위에서 아래로 칠게요 님들 오케이 홍세님 저희는 위로 올라가나요? 오케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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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자리 갯전다 위에 엄청 잘 보여 지야 쟤들 쟤들 지금 쌈 사먹힌거 같은데 우리 말고도 다른 애들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킷수! 고객님 구성 대수! 앞에 쏘고있는거 같아요 제발!!!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적 한 명 죽었습니다 지금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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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잰 오케잇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나이스 나이스 먹겠습니다 안보여 있습니다 스나 있습니다 스나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떨어져 날 버려 어 저기 두명있어요 두명 어 두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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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뺑겨 위로 뺑겨 우와 스나 먹었다 오케오케 여러분들 여기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케오케오케 잠깐만요 어어 허브새님 같이가요 탔어요 저기 두명있어요 두명 제가 다잡아드릴께요 오케오케 저기 나문뒤 한명 저기 나문뒤 한명 자 우리 차타고 이동할께요 아이스 차좀 빌릴께요 오케 아 스나님 타세요 오케이 저기 어디냐 NW NW 나문뒤에 있거든요 NW NW 나문뒤에 차 차있는거같은데 저기 차 가지세요 차 가지세요 내릴께요 여기 WNW 여기서 WNW 제가 검은 그림자 봤거든요 지금 어디있을까 안보인다 어 저있다 나문뒤에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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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활 활 활 부메로 자리 자리 잘잡아요 자리 잘잡아요 너무 돌진하지마시고 남동 차 터졌다 지프 터졌다 확인 여기 NW 나무 뒤에 있어요 아직 숨어있음 네 오 저기있다 여기 다리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W W 여기서 여기 돌에서 수분님 여기 돌에서 저기 하얗게 하고 뒤에 있거든요 W 방향으로 부메로 부메로 이동하면서 갈게요 이동하면서 오른쪽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갈게요 두마리 수분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조심하세요 이쪽 손고있어요 재킹님 은폐해요! 저 숨고있습니다 은원폐 은원폐 저기있는데 뒤로뺍시다 뒤로뺍시다 또 맞았어 소리 장난 아니야 한대도 안맞지 방탐봉 나가가지고 자동화집에 나갔어요 자동화집에 나갔어요 맞았어 한대 오 우리 호무생이 죽는다 아하 머리 날렸는데 달린다 왼쪽으로 뺀다 오 잡으셨어 한마리 잡으셨어 천천히 일단 한마리 없어요 PSM님은 한마리 조짐 제가 한방 맞춘거 아까 두놈 두놈 어 저기 보라색 보라색 배낭 확인했습니다 한명 확인했습니다 서북서방향쪽 서북서방향쪽 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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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도망가요 쟤들 예 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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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게요 쟨다 쟨다 세명이에요 세명 하나컷 왼쪽에 한마리 더 NW W NW 방향 한마리 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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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에 숨었어요 지금 큰 나무 뒤에 한마리 죽었어 한마리 죽었어 오 잘 쏘신다 우리 뒤쪽에서도 나왔거든요 내가 지금 뒤쪽에 있어서 NW 방향 한명 오케이 오케이 탁컥 탁컥 수부에 있는거 탁컥 수부에 있는거 탁컥 왔던 지역쪽 오케오케 쟤게 되어있어요 점프하세요 여러분들 에어드랍 떨어집니다 오케이 됐어요 방이 하세요 저기 오른쪽에 저 한명 누구에요?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한명 누구에요? 우리팀 우리팀 아재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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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쪽 ES2방향 저쪽 저격있는거 같은데 방금 엄청 많다 그래요? 잠깐만요 단발소리나왔거든요 팡 저 지금 총을 안쓰고 있어가지고 조심해요 저격있는거 같은데 네 호무소이 갓바 열군 있어? 오오오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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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나 킷 하나만 줄래 킷? 그리고 저기 호무소이 W 방향으로 가면은 시체 있으니까 시체 먹으러 가 바닥 잘 보면서 다녀? 오오오 일단 우리 모여야될거 같아 이거 저희 이게 소리가 너무 퍼져가지고 이제 올거 같은데 오른쪽에서 들리고 정면에서도 들리니까 함 모이겠습니다 예 일단은 NNW 방향에 한 명 있는거 같은데 갑바 여유분 치신분? 오케이 이거 파밍 해보세요 엄청 많이 들고있어요 갑바 여유 없어요 저도 없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 치킨님 뭔가 말투봐 주실거같은 그런 말투였어요 저 서바이벌 갑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 있어요 여기 바닥에 바닥에 쟤들말라고도 또 있지 않을까요? 오? 제가 먹을게요 어 어디서요? 이 надо 보조거같은 보조거 아닙니다 보조합파 하나 있어요 보조거 아닙니다 보조합파 하나 있어고요 에이스가 먹어야지 AS가 하나 있다무요 여기 보조가하왔어 아 여기 보조 stitch 그런데 나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었어요 여유분 드셨어요 이따거 우리 양보가 장난 아니네요 우리 길리시트만 길리시트 잠깐만요 우리 안전지대 아까 시차 찾으러 다닙시다 그러면 나무 뒤쪽 잘 보면 만두 있거든요 만두 찾으세요 만두 어 여기 만두 하나 있다 어 여기도 만두 하나 있다 저기 있는데 만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맛좀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저 다 먹었어요 기름 하나 빼고 피나시는거 있습니까? 아 무기 간지나는걸로 바꾸고 오케이 무기 간지나는걸로 바꾸고 홍수 나 총알 여기서 AR탄 AR탄 500발? 저 총알 좀만 주세요 시프트 누르면서 뿌리면은 칠 수 있거든요 어 잠깐만요 홍수 나 쏴 지금 좀 쏴봤는데 20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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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어요 AR탄 200발 방탄복 여유분 있는데 이거 없으신 분 있나요? 여유분은 없음 저는 그냥 타네 그냥 타네 저거 빨간색 저희 팀이죠? 저거 빨간색 저희 팀이죠? 그럴걸요? 저희 팀이죠? 어 저희 팀이죠?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저씨 갑바 여유분 만드세요 이분 엄청 잘 서심 예예 얘기하십시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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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SSJ 숲 쪽에 두 명 봤거든요 SSJ 잡으러 갈까요 SSJ 산 밑에 나무 숲 쪽에 그럼 저희 잡으러 가신데 저희 스나도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쪽도 있는거 같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소리가 SW 방향에 하나 나오고 그리고 SE 방향에 하나 났거든요 여기 만두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아 나 한번 보십쇼 AR200발 있다 어우 이거 팀 개많아요 만두 아무나 좀 가져가세요 저 지금 자리가 없어 자리가 내꺼다 어무새 어무새 쓰나 쓸래? 어허허허 어떤거요? 뭐야 합성성유 안먹어져 이거 어우 근데 너무 눈부시다 제가 방탄 만들어 드릴게요 렉 걸려 저희의 갑바를 또 챙겨주시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테이프 어딨어 테이프 안먹어져 이거 렉 걸린거에요? 왜 안먹어져 아뇨아뇨 아직 900칸 남았어 여러분 지금 멀리서 우리 보면은 딱 머리날리기 좋거든요 빨리 이동해야돼요 안먹어져 어 먹어졌다 근데 헬멧 있으면 머리 헤드샷 한방인가요? 있어도 스나는 무조건 한방이에요 머리 맞으면 다른거는 머리를 한번 깨고 보호구를 한번 깨고 생머리를 날려야 한방인데 헌트나이프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한번에 그냥 보냅니다 이동할게요 님들 잠깐만 보호구 없으신분 시계방향으로 갈게요 보호구 없으신분 저 아 있으시구나 힐킷? 힐킷 있어요 아 힐 힐킷있음 힐킷있음 일단 갈까요? 응 너무 벼드럽 떨어지거든요 저기 오케이 확인 오케이 일단 이동 안전니 앞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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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있어요 S 방향 있어요 나무 뒤에 저희 지금 앞쪽에 있어요 저 돌게요 어디? 홈스 조심해 나 머리 날릴수도 있다 이거 잘못했다가 앞쪽에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저한테 어그로 끌렸어요 한대 맞췄어요 한대 맞췄어요 한대 맞췄어요 대피 오케이 컷 나이스 오케이 둘컷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저 친구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힐킷 좀 저 친구들 만두 챙겨 먹고 이제 우리 안전라인으로 갑시다 힐킷 좀 힐킷 좀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쨍히님 킨 먹어요 내가 지켜줄게 먹었어요 난민들 왔어요? 난하 난하 난민 하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죠 여러분 만두 다 챙겨 드셨습니까? 오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먹었어 AR탄 600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티게 반대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4명 남았네요 4명 한 파티 같은데 쟤들 쟤들 쟤들도 한 파티 같은데 4명 아니 무슨 여러분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야돼 돌아와 돌아와 어디로 가진 돌아와 시계 반대방향?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난민 다 갔어 30초니까 빠르게 뛰어갈게요 그리고 어그로는 저희가 방금 끌었듯이 그러니까 한 명은 아이 삥 돌고 한 명은 정면쪽으로 좀 흔들어주면은 이게 삥 도는 사람이 뒤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스나도 빵빵 쏘고 그랬죠 님들 내가 금방 나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죠 어 근데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다는데 이동할게 이동할게 우리 어 우리 너무 이게 평지인데 이거? 이거 너무 뻥 뚫려 있는데? 숨을 데가 없는데? 아니지 아니지 아이 아 잠깐만 아닐 수 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5명이잖아요 아저씨 포함해가지고 그죠 우리 초보자 두 명 있으니까 이거 으줄 수 없이 그냥 아저씨 날려야 하지 않을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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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우리 안절라인 저희쪽이에요 지금 서쪽이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나 저기 자리 제대로 잡아야 돼 같이 있으면 안돼 여기 서쪽 나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저희 갑시다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분명 있습니다 저는 삥 돌아서 갈게요 어!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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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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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W SSW 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 너무 붙어있지 말어! 알겠지? 수나! 수나 있어요! 수나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머리 달려줄게요! 위쪽에 서다!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수나! 일단 한마리 죽었어 둘다 딸피! 둘다 딸피! 제가 달립니다! 제가 수나로 두방 맞춰놨거든요 지금? 싱в Like 한방 더! 어이 pyram... 어떻게 애들이 머리를 안 맞니? 한 방 더 맞췄어요? 아우우우우우의 오우! 아우! 아우 저 죽었어요! 으어나 bottle несколько 호우우우우우우우우.. 아 너무 까불 오빠야 과연 앞쪽에 다 있거든요? 아하"! 선그레네이드! 내꺼에 내가 맞았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여쭈까요? 우리 호무새 죽었어요 어 호무새 쨍기님 우리 수부님 아저씨 방끼도 따라가십쇼 아저씨 방끼도 따라가십쇼 어이 아파 오 쨍기를 피 채워요 수부님 피 채워요 뭐야 한명 더 있는거야? 지금 많아요 지금 많아요 상대 세명이예요 두마리인줄 알았는데 세명이였구나 어 아저씨 아 안돼 수부님 수부님 혼자 피 흘리고있어 아니 포기하지마세요 1대3 해주세요 1대3 해주세요 수리탈 어 수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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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요 1대3만 이겨요 1대3만 어이구 한대 맞았어 지금 오 목차있어 쟤들 길레이드슈터봐 얘들 오 잡았어 나있어요! 나있어요! 수분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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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두마리 잡았는데! 두마리 잡았는데! 두마리 잡았는데! 야 진짜 아쉽다! 근데 수분이 어떻게 3대1을 이겨요? 3대1을 두마리 잡았어! 아니 3대1인데 지금 두명을 잡았네! 또 욕먹고 있습니다! 2등 또 했어요 여러분들! 아 수분이! 야 개쩔었다 피지컬! 와 저 세명중에 두명을 잡네! 아 제가 무리만 안했으면 되는데! 아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쓰나들어가지고! 너무 들뜬다 야! 안돼! 또 콩봉이야!